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김종인 위원장과 결별했습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. 대선 행보 짚어봅니다. 윤선영 기자 나왔습니다. 국민의힘은 흩어지고 헤어지고 있군요. 네, 윤 후보가 오전에 직접 선대위 해산을 선언하고 선대 본부를 새로 꾸려서 확실하게 다른 윤석열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. 초미의 관심이던 김종인 전 위원장과는 손을 놓기로 했고 새 선대 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왔습니다. 또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 사무총장을 포함한 윤 후보 측근들이 물러나면서 매머드 선대위를 벗고 실무형 슬림한 조직으로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후보 교체론, 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등도 윤 후보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. 윤 후보는 최근 지지율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청년층 지지율을 놓고 말이 많더라고요. 어떻게 나왔습니까? 오늘 20,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1위고 2위가 윤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로 나왔습니다. 표를 통해서 자세히 보시면 이 후보가 33%, 안 후보가 19%, 윤 후보는 18% 지지를 받았는데요. 안 후보는 청년층뿐만 아니라 최근 한 전체 지지율 조사에서도 처음 10%를 넘기면서 급부상하고 있죠. 오늘 조사 내용에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는 누구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윤 후보가 49%로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고 이 후보는 36%로 나타났습니다. 이재명 후보 행보도 보죠. 연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? 이 후보는 오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서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코로나로 전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국민에게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어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최소 1명당 100만 원은 줘야 한다. 설 명절 전이라도 25조에서 30조 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죠. 여당도 바로 보조를 맞춰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. 그렇군요. 윤 기자, 잘 들었습니다. 윤 기자, 잘 들었습니다.